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걸 구분했죠? 그럼 양도로 본다. 과세대상이다. 사실상 유상이전이다. 자, 이제 세금 계산을 하려면 보유기간을 다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256쪽. 자, 이번 시간에는 보유기간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보유기간. 보유야, 보유. 그러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주민등록표로 딱 하나야.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따진다. 그래서 거주기간, 실거주죠? 이거는 보유만 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전입일에서 전출일 딱 하나야. 그러나 보유기간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 등등에 따라 보유기간이 정해진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자, 그래서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양도 및 취득시기죠?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그래서 1번만 알면 돼요. 대금청산일이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일. 중도금 주죠? 중도금 지급일. 잔금 주고받고. 그래서 국세에서는 청산했다 그래. 끝났다 이거지. 잔금을 주고받은 날, 즉 대금을 주고받은 날. 그리고 등기를 마치고. 그럼 거래가 종료된다. 그럼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이게 원칙. 등기는 예외다. 그래서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이고. 원칙은 잔금을 주고받은 날 청산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그래서 등기등록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과 양도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원칙은 대금청산일. 1번 자산의 양도채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을 물어볼 때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잔금을 청산한 날. 그래서 이 대금청산일은 두 가지가 있겠죠. 실지 주고받은 날, 계약서 주고받은 날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러나 양도세는 계약상은 안 따진다. 왜? 속일 수 있잖아. 계약서를 뜯어고칠 수가 있죠. 보유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지로 주고받은 날이 취득일과 양도일이다. 그래서 박스가 나왔잖아요. 대금청산일이라는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의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더라도 무조건보다 실질로 주고받은 날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을 뜻한다고요. 계약서는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이 날이 뭐다? 이 날이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양도일이 되겠죠. 바로 잔금청산일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양도일이 된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8년 만에 땅 팔았다.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다? 장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장금 받은 날. 묶어서 대금청산일. 실지. 5년 만에 아파트 팔았다. 취득일 언제야? 장금 준 날. 양도일 언제야? 장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청산일.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이렇게 따진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야? 사실상 대금청산일은 속일 수 없는 날. 금융거래일을 얘기합니다.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죠? 금융거래한 날. 속일 수가 없는 날. 그럼 금융거래를 안 하고 그냥 당사자끼리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뭘로 따진다? 금융거래를 안 하면 등기접수일로 따진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다고요? 자, 오른쪽 딱 봐. 예외. 예외 나왔잖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금융거래를 안 했죠? 그럼 뭘로 따져? 어쩔 수 없이. 등기등록접수일. 3번 예외. 대금청산 전에 등기가 빠르잖아. 그럼 빠른 날 등기등록접수일.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등기를 먼저 했을 때는 등기접수일. 이게 기초예요. 그리고 왼쪽에 다시 와서 두 번째 박스.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해요. 원래 매도자가 내잖아. 그럼 매수자가 부담 많은 경우. 매수자가 부담 많은 거예요.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했을 때는 날짜 따질 때, 양도시기 따질 때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멋 따질 때, 양도,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박스. 전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위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매입원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양도가액에는 포함한다. 그러나 양도시기에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청산일이 5월 8일이야. 매수자가 부담만 양도시기는 뭐야? 9월 5일이야. 그럼 양도일은 무조건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그리고 얼마에 팔았느냐? 5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5억이죠? 그러나 양도세가 1억이야.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가 된다? 6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매수자가 부담만 양도세.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한다. 일로 간다. 왜 제외한다? 양도세를 빨리 걷으려고. 그 다음 양도가액에 1억 부담하기로 했죠? 1억은 포함해서 6억이 된다. 이유는 많이 걷으려고. 그래서 양도, 식이 따질 때 이 날짜는 제외한다. 이 날짜로 가. 그래야 빨리 들어오잖아, 세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 보면 원칙은 보다 대금청산일이야. 그러나 등기를 먼저 하면 빠른 날 등기접수일. 불분명할 때도 등기접수일. 이에만 딱 해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일반적인 유상. 첫 번째는 사실상 대금청산일. 그 다음 두 번째는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 접수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날짜.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한다. 빨리 걷으려고. 그러나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해서 양도세를 걷는다. 이유는 많이 걷으려고. 그 얘기네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이 경우 자산이 대금에는 쭉 읽다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민 양도소득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야. 대금청산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청산일 제외. 그러나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하는 거예요. 꼭 이번 시험에 기억해야 돼. 날짜 따질 때는 제외. 왜 제외한다고요? 빨리 걷으려고. 가액 따질 때는 왜 포함해? 많이 걷으려고. 자 그 다음은 읽어보면 돼. 특수한 거래. 장기할부. 자 장기할보야. 이 양도세에서 장기할부는 계약서를 1년 이상 쓰는 거를 장기라 그래. 그다 장기할부는 양도일 취득일이 언제야? 셋 중에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왜 장기할부를 만들었다. 장기니까 대금청산일 전에 양도세를 거둘려고. 그리다 그림 딱 나왔잖아요. 셋 중 빠른 날이다 이거지. 그리다 대금청산하고 관련이 없어. 대금청산 전에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먼저 넘겨줄 수도 있죠. 인도를 먼저 받을 수도 있죠. 사용수익일을 먼저 할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다 이거지. 자 수용. 자 수용당하면 보상금을 받으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관 필요하죠. 역시 수용도 똑같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야. 왜 중 빠른 날이야? 빨리 거둘려고 어떤 자는 대금을 보상금을 다 받고 어떤 사람은 등기 넘겨주고 어떤 사람은 보상금이 적다고 불복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양도세 못 걷죠. 그래서 수용을 개시해버려. 그래서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반드시 수용개시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불복하잖아. 그럼 불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이 들어가. 그래서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죠. 판결이 확정돼야지. 그래서 소송 판결 확정일.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소송 들어가면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상속과 증여.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양도소득세의 취득일이에요. 그럼 취득일은 상속원, 상속개시일. 증여는 절대로 계약이라면 안 돼요. 증여받은 날. 왜? 받아야 재산에 형성돼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죠. 받은 날. 절대 계약일에 속지 말자.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그래서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온 거야. 상속원, 상속개시일. 개시된 날. 증여는 증여받은 날. 받아야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공통으로. 잔금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자,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팔았어.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그럼 허가를 받고 지었을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 뒤에 게 답이야. 전에 뭐 했다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중빠른 날이다 이거지. 그 다음 2번. 무화가는.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지. 무화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이게 취득일이야.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잔금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왔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그림 봐요. 아파트에 당첨됐네. 잔금이 끝났어요. 중도금 주고 잔금 줬는데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부실공사로 사용승인이 안 떨어졌어.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아파트가 완성된 날.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그래서 5번이 그 얘기예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즉, 사용승인서 교부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다 이거죠.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팔았잖아. 잔금 받은 날이고. 이거는 미완성 부동산이에요. 잔금이 끝났는데도 아파트가 미완성이다. 그럼 대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 CO취득 부동산. 자, CO취득 부동산이잖아.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20년 이상 점유를 합니다. 20년 이상 점유를 해요. 그래서 CO가 완성돼. CO가 완성돼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서 등기를 하고 이제 팔아먹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를 개시한 날. 왜 과거로 돌아가?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팔아먹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서 취득일. 이날이 과거로 돌아가서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 그럼 이날의 가액은 1억이야. 20년이 되니까 10억이야. 등기하니까 15억이야. 50억에 팔아서. 그럼 양도가액은 50억. 취득가액은 1억. 이렇게 된다고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폭탄 매기겠다. 그러나 환지처분. 똑같이요. 원칙. 환지로 처분받은 토지를 팔았다. 권리면적이죠. 이것도 과거로 돌아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환지 받은 토지를 팔았다. 권리면적만큼 받고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간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러나 2번은 별표시 딱 해요. 환지 받는 과정에서 증환지 감환지가 있으면 증환지는 취득이야. 감환지는 양도야. 과거로 안 돌아가요. 공법용어를 그대로 쓴다. 환지처분 공구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권리면적만큼 받았으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현실로 돌아와요. 환지처분 공구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이 길 이렇게. 환지가 나오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공법용어. 다음 날. 이렇게 구분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딱 그림 나왔네.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이거지. 그러나 증가 또는 감환지. 과거로 돌아오는 게 현실. 환지처분 공구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이 날이 증환지는 취득일이고 감환지는 양도일이다. 자 그 다음 10번. 드디어 나왔다. 별 취득시기 의제. 옛날 옛날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잖아. 지금 팔면 양도가액이 높아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취득시기 의제가 있다. 1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몇 호 자산? 1호 자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취득일을 언제로 하겠다. 85년 1월 1일. 1호 자산. 여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주식은 1년 뒤에요. 84년. 8485. 몇 호 자산? 1호 자산. 62년도에 2천만 원에 취득합니다. 부동산을. 강남 땅이야. 이거를 계속 보유하다가 2020년도에 양도합니다. 양도에. 이게 500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야? 2천만 원.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팔면. 세금 폭탄 맞죠? 절반이 세금이야. 250이. 안 팔어. 그래서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안 파니까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거야. 언제?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이 날의 가액이 200억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 걸로 본다.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겠지? 이게 취득시기 의제다. 62년이니까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취득일이 언제다? 85년 1월 1일. 그래서 1번.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몇 호 자산? 1호 자산.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오른쪽. 기타. 기타. 알것은 2번이야. 시험에 나온. 2번. 법원의 무효 판결. 무효잖아. 갑돌이 을돌이 1억에 취득했어. 매도했죠? 을에게 3억에 팔았어. 그런데 이 거래가 뭐가 돼? 무효. 그럼 소유권 하는. 양도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를 다시 병에게 팔아. 매도. 5억에. 그럼 양도가액은 5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다? 1억.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파는 걸로 봐. 무효는 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1억. 이 날을 뭐라 그래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절대로 확정 판결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억의 원래 취득가액. 이렇게. 이 날이 어떤 날이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 다음 3번. 경매로 취득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경매대금 완납일. 그 다음 어음을 주고받았다. 어음은 언제 돈 되는 거야? 결제일. 교부일 하면 안 돼요. 결제일 날 돈 받잖아요. 결제일. 자 여기까지가 출제 범위예요. 자 뭐만 알면 된다? 이거 봐. 이것만 알면 돼. 일반적인 거. 보유기간 따지는 거. 그래서 세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 양도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청산일. 그래서 대금청산일은 절대로 계약상을 안 씁니다. 속이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날,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 그럼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할 때 날짜 따질 때는 제외, 빨리 걷으려고, 가격 따질 때는 많이 걷으려고, 포함. 이게 딱 정리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쭉 되는 거야. 자꾸자꾸 봐야 돼요. 자꾸자꾸 반복하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넘겨봐요. 262쪽. 262쪽 나왔잖아. 자, 이제 마무리 짓는 거야. 포인트만. 양도소득세만 보면 돼. 배운 거야. 양도소득세. 원칙은 사실상, 계약상을 안 써요.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받아야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어. 장기알부는 중빠른 날. 자가건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민법상 시호취 등은 과거로 돌아간다. 첨유 개시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차분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면 돼요. 세법은 어떻게 공부한다. 첫 번째 기본서. 두 번째 기본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프린트가 있죠. 정리해 놓은 프린트를 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전체 총론 프린트. 전체 총론 프린트를 보면서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은 OX나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기본서. 두 번째는 기본서 내용을 줄여 놓은 핵심 정리 프린트. 세 번째는 전체 내용 프린트를 보면서 이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